으 아 으 으 이 남자. 남자. 아아 PBS에 이게니까. 유스토십. 으악. 오 몰렸어 오후. 가다가 일단 바보기 싫어 아니야. 불렀어. 가다가 일단 바보기 싫어 아니야. 바보기 싫어 아니야. 야 동혜 어떻게 해. 동혜 구해줄 수 있는데. 동혜 빙빙소라 아이가. 잠깐만 뭐 자긴데 한번 더 보자. 안 자겠어 안 자겠어. 어? 살려봐. 안 자겠어. 근데 얘네가 당겨서 여는 지능은 없을 수 있으니까. 아니 아까 여기 보니까 옆에 옆에 사다리 같은 게 있었거든. 한번 빼볼게. 야 이거 됐다. 아 됐잖아. 아 됐잖아. 나무를 아래 내려줘. 나무를 아래 조금만 내려줘. 나무, 나무 좀 밑에 밑으로. 어 열고. 이거 나 이거를. 네. 이거를 낫고 올라가려면 힘들어. 네. 이거를 고정을 시키게 되면 또 시간을 버려야 돼. 그 지혜를 빨리 해야 돼. 와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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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불을 달아서 조수 내가 당기면서 올라갈게. 참 환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씩 들어가야 된다고 돼 있대요. 근데 이제 좀비가 문을 열 수 있는지 당길 수 있는지 몰랐으니까. 그래서 이제 수건으로 묶어서 이불 묶어서 묶어서 이불을 당기면서 최대한 어느 정도 버텨보자. 형이 그래도 제가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게 형 빨리 가요 먼저 가세요. 자 잡아라 잡아라. 네 잡았어 잡았어 완전 잡았어. 완전 잡았어 잡아라. 가 가 가. 내가 잡고 있을게. 빨리 가. 동현아 조심해라. 담요 이불에만 걸어놔요. 아니 담요 이불에만 걸어놔요. 아니 담요 이불에만 걸어놔요. 아 그래요? 나 이불 땡기면서 쳐야 되는데 담요 이불 어떻게 하지 담요 이불은 글자가 없어 동현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동현아 담요 이불은 글자가 없어 제가 잡으면서 갈게요 갔어요 동현아 꼭 동현아 꼭 동현아 꼭 이 관리실을 가서 여기서 불을 주변 내려요 그러면 일단은 좀비는 진정시킬 수 있어.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야. 우리가 까만 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. 카메라. 카메라 같은 거 없나? 저기서 카메라 있잖아요. 저기서 바꾸면 보일 수 있어. 어? 여기 이 템포야? 아 그래 우리 카메라 거기서. 템포 더러. 카메라 보기엔 이겼지? 카메라 지금 당장 여기 있어. 저쪽에 퀘코도 있었나? 여기서 한 번 카메라 찾아와 봐 있나? 그래 우리 그때 그 악령 감옥 이런 데 갔을 때도. 카메라 넣었잖아. 캠코도 나이트 모드로 이렇게 해가지고. 잠깐만. 왜 왜? 취조실에 혹시 카메라 있는 거 아니야? 취조실에는 항상 녹음을 하잖아. 아 그러네. 아 그러네. 나가서 사실 제가 이제 좀비를 보려고 나갔는데. 어? 옆에가 취조실이고?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취조실을 보면 항상 카메라로 녹음을 하거든요. 아 거기에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죠. 있다. 갬코더 있다 갬코더. 갬코더 다 갬코더. 갬코더 있어 갬코더 있어 갬코더 있어 갬코더 있어 갬코더 있어. 가야 돼 가야 돼 그냥 가자. 우리 둘 준비해야 된다. 출발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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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여기가 이렇게 도착해. 자 그럼 차량 차량 끝쪽은 위에 끝쪽은 위에 그냥. 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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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 보내라. 열어달래. 우리 열어줘, 열어줘. 공간 출입문 열까요, 지금? 하나, 둘, 셋. 문 닫아, 문 닫아, 문 닫아. 문 닫아, 문 닫아. 문 닫아, 문 닫아. 문 닫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